진짜 미국 주식 전문가의 미국 배당 투자 가이드 특별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배당 투자의 기본부터 1년 12달 꼬박꼬박 배당금이 들어오는 종목, 그리고 손쉬운 배당 ETF 투자까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미국 배당 투자의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들으면 깜짝 놀랄 귀족 배당주와 연수익률이 9%가 넘는 매달 지급식 ETF까지 차원이 다른 배당주 정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면 런칭 기념 20% 할인에 더해 90분가량의 온라인 강의 영상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검색창에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줄인 미주미를 검색하거나 네이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호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쇼핑보다 쉬운 미국 주식 투자 3일 만에 끝내기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방송하실 분은 아리따운 여자분입니다. 김아량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량 씨 긴장을 푸시고 긴장을 푸시고 편한 마음으로 사실 이게 팟캐스트의 약간 매력이라고 해서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앞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딸랑 두 명이서 벽 보고 하잖아요. 네. 벽 보고 하는데도 너무 놀려요. 벽은 아닙니다만 사실 모니터 하나만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이런 자세에서 나중에 우리 아량 씨가 좀 인기를 얻으면 공개 방송을 또 합니다. 이렇게 앉고 앞에 청중들이 딱 앉는 거예요. 네. 왜 라디오 공개 방송 같은 거 혹시 가보셨어요? 가본 적은 없고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걸로 본 적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사실 약간 떨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실 우리 둘이서 하는 거고 만약에 틀렸다. 다시 합시다. 꽝.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땠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주말에도 그냥. 네. 아. 뭐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주 주말에 비가 왔고 일요일인가? 아. 네. 하루는 비가 왔어요. 집에 있었고. 아. 토요일날 비가 왔나 보다. 아. 맞아요. 토요일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별로 할 게 없었고. 어. 원래 18번이 뭐죠? 노래? 18번. 제 노래 18번이요? 네. 18번. 어. 저는 내 안의 그대요. 내 안의 그대요. 서영은이라고. 아. 서영은씨 저기 그 뭘 불렀는데 갑자기 드라마 주제곡 부르지 않았었나요? 어. 맞아요. 드라마. 무슨 드라마였죠? 무슨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된 초등학생 때 노래 나오는데. 네. 그 서영은씨는 제가 얼굴은 기억 안 납니다만 드라마 무슨 주제곡이었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노래는 부를 수 있다. 18번이다. 아. 그때 좋아요 30개. 좋아요가 사실 이제 요번에 29개 결산했죠? 세어봤죠? 29개. 미국 주식에 미치다 29개고 주식에 미치다에 또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마지막 본 게 한 열 몇 개였거든요? 11개만 되면 40개 아닙니까? 본인이 약속한다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는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만약에 아영은씨가 노래를 잘 부르면 괜찮은데 노래를 못 부르면 흔히 있나요. 민망하고 또 이게 뭐 이 다시는 팟캐스트 안 들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사실 나중에 공개방송 때 한번 또 제가 보기에는 아영씨가 딱 그 끼가 있어갖고 노래만 부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시키지도 않은데 혼자서 막 춤을 추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스테이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사님이 저한테 너무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도 부담 주지 않고 있고. 어쨌거나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저도 좋아요가 하루 만에 아마 거의 15개인가 됐고요. 저도 봤어요. 이제 그거죠. 얘다 먹어라. 너무 부상하니까 저희가 약간 좀 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래도 안 누르신 분들은 많으니까 좀 눌러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우리 아영씨는 어쨌거나 지금 본인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자발적으로 그렇죠? 어떤 뭐 이거에 대한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중요한 사실은 이제 원동력이잖아요. 관심이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은 원래 저희가 원래 수요일날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화요일날 하냐면 저희 팟캐스트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방송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올라오면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정규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면 안 될 방송이 나가잖아요. 매일매일 나가니까 방송이. 그런데 저는 이게 뜬금없이 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방송이 어느 순간 안 올라와 버리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어제자에 우리 그 맹경력 운영력과 함께 그 위클리 방송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날. 그런데 우리 운영력이 지금 갑자기 다른 일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거의 꼼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도 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어제 내일 할 거를 내일 할 거를 오늘 땡기자. 오늘 땡겨서. 땡겨서 하는 걸로 해서 갑자기 이제 김아량 씨는 아까 저한테 한 시간 반 전인가요? 네. 통골 받은 게? 맞아요. 그래서 끌려왔잖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하기로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일단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저번에 시간에 이어서 가장 많이 올라온 솔직히 질문이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올라와요.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부담스럽다. 계속 올랐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랑 씨도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톡톡히 대가를 치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사실 제가 큰 기대를 안 합니다만 좀. 기대를 해주세요. 복구가 됐나요? 되긴 됐는데 사실 별로 티도 안 나서 시간이 좀 필요해요. 떨어지는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반대겠지만 살짝 본인의 어떤 목표하는 것도 아니죠.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본전까지 오는 데는 아직 한참 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사실 그 주식을 매수할 때 혹시 비싸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때 그 주식? 비싸다는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엄청 오를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도 고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아니 제 생각, 제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더 올라갈까 생각하는 건 얘기는 본인이 분석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주소 들은 바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딱 들어보면 본인이 분석을 했나요? 어떤 주식에 대해서. 지금 보유한 주식, 그 주식.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주식이요. 그 주식을 본인이 어떤 자기가 공부를 해서 어떤 어떤 회사인데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주가가 향후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식의 분석이 사전에 됐었나요? 아니면 뭐 그냥 남의 말만 듣고 했나요? 아니요. 남의 말만 듣고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나름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런 신약이 굉장히 앞으로 신약이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임상이 뭐 1상에서 3상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무리 없이 진행이 됐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건 회사에서 발표한 건 아닌데 갑자기 대표이사가 뭐 우리가 사실이야가 아니다. 네. 무관하다. 무관하다. 원래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그날 최고가를 찍었었는데 거의 반타장이 딱 되어버려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면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습관이라고 그러면요. 네. 바닥에서 기구 있는 종목, 바닥에서 올라올 만한 종목에 상당한 큰 관심을 가져요. 이게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주식이 많이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높아요. 더. 왜냐하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죠.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진 거고.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되면 많은 분들이 미국장 다 좋은데 미국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사실 차트만 보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도 주식 투자할 때 보면은 아 이 정도 올랐으면 더 안 오를 것 같아 한 거를 투자를 안 하니까 축축축축 오르더라고요. 이게 사실 겉모습만 보는 건데 사실 아량씨를 보면 굉장히 막 매력적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좋은데 실제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을 봤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어떤 진짜 성질도 굉장히 안 좋고 성격도 안 좋고 그다음에 내가 생각한 거 정반대의 어떤 그런 인격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자면 없잖아요. 우리 둘 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사실은 겉모습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 그 성격을 좀 봐야 되는데 주식에 의해서 성격은 뭐겠어요. 그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도움되는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주가인데 이건 좀 예전 주가예요. 그래서 이건 뭐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올라왔지만 넷플릭스는 뭔지 아시잖아요. 네. 지금 아이폰에 안 깔려있다고 그랬죠? 네. 저는 넷플릭스 어플을 사용하지 않는데 요새 막 유재석? 그러니까 유재석 씨도 지금 거기 오리지널로 들어가서 네. 맞아요. 오히려 저기 무한도전을 하차하고 그렇죠.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일단 되게 대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양한 미디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회사인데 네. 맞아요. 지금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차트가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아랑 씨가 주가가 상당히 무섭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 2010년으로 가게 되면 이 주가가 한 20달러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200달러로 오게 되면 10배잖아요. 10배. 불과 한 6, 7년 만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차트 보기에도. 그러면 샀다가 꼬꾸라지면 어떡하냐라는 게 사실 이제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높아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사진에 아랑 씨가 나온다 그러면 아랑 씨를 엑스레이처럼 찍어갖고 아랑 씨에 대한 인적이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주식에 대한 실적을 같이 보자는 거죠. 속마음을 사람처럼 보게 되면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넷플리스의 파란색 주가고요. 그다음에 이 주황색 선이 실적 흔히 얘기하는 EPS라고 해서 주당 순위를 갖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2강 때 제가 이제 실적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당 순위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한 주당 수익이 얼마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경제학도니까 우리 아랑 씨가 무려 경제학을 지금 전공하셨잖아요. 무려. 네. 무려. 그래서 사실 이게 회사에 보면 1인당 생산 뭐라고 할까요? 매출액?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인당 기여도 해서 한 명, 직원 한 명당 회사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산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다 돈을 버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져먹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주당 수익을 해서 한 주당 얼마 버는지를 같이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당 수익이 올라간 것처럼 주가도 주가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속마음이라는 사실 이런 거거든요. 사람으로 치면 그래서 역시 우리가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결국 실적 때문에 올라간 거다. 실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식이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가 물론 있겠지만 흔치 않거든요. 그런 거에 거의 한 100개 기업이 있다고 하면 한 개 정도 나올까? 왜냐하면 그 기업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질 파동 비슷한 거 얼마 전에 이건 뭐 굳이 대한민국만 그런 갑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영업을 지시한다든지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갑질은 그건 사실 생각하기에 그건 좀 상식 밖일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뭐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부당한 영업 그 다음에 부당한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성별에 대한 차이 같은 거 두고 인종차별 같은 거 미국에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사회가 이슈가 되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두 번째 그림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1월 24일 기준 그래프인 거죠? 1월 24일? 네. 2018년 1월 24일 기준이고요. 지금은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기 오기 도착하기 전에 주가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은 328.5% 아니 이 넷플릭스의 주가를 본인이 직접 검색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과정을 한번 진짜 대단한 이게 지금 거의 반을 미국 주식에 맞서를 한 거거든요. 아 제가 그 이용하고 있는 어디서 MTS에서 아 우리 하나금융투자에 있는 MTS Q1Q인가 Q1인가 저는 근데 사실 하나금융투자 MTS를 쓰진 않고요. 타 증권사 타 증권사에 있는 MTS 켜서 네. 심볼을 어떻게 하셨어요? 심볼 티커 심볼 아니면 회사 기업 이름을 그대로 쳤나요? 네. 그대로 쳤어요. 기업 이름을 그냥 쳐도 조회가 되죠. 네. 그래서 원래 심볼은 NF, LX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쳤더니 얼마였다고요? 328.53달러요.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사실은 이거 1월 24일날 주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자 275달러 261달러잖아요. 주가가 네. 그러면 여기서 대부분이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실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못 사신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네. 이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조금 빠져갖고 이렇게 내려오면 사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할 때 약간 그런 부분을 항상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주식은요.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적이 좋아지면 바로 들어가서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들어가서도 대충 얼마 계산이 얼마나 납니까? 뭐 사실 무려 경제학도니까 278달러에 매수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328이니까 328달러니까 대충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50달러.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한 뭐 한 7%? 그렇죠. 거의 5분의 1 정도니까. 이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1월 달이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날짜가 한 4개월 정도 지났네요. 네. 4개월. 그런데 지금 시장은요. 올해 들어서 이제 똔똔됐거든요. 이제 똔똔됐어요. 미국 시장이 좀 떨어졌다가 이제 보합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보합인데 이 주식이 17% 올랐다고 그러면 굉장한 수익률이잖아요. 네. 이걸 했어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 아령 씨가 그러게요. 이런 종목을 했어야 되는데 어마한 그 종목을 해갖고 사실 이제 지금 바이오는 뭐 경협주에 치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계속 하여간 뭐 안타까운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아 이사님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지금 여기 위에 O H L C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오픈이고요. 하이 로우 클로즈라고 해서 오픈 고가 저가 종가라고 이렇게 표시하고요. 사실 이제 저건요? 볼륨입니다. 볼륨 VOL이 볼륨이 약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옆에 M 보통 미국은요. 이제 그 천 천은 K라고 표시합니다. 사우전 K 그 다음에 밀리언 백만 단위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빌리언 쓰거든요. 빌리언 10억이죠. 뭐 트릴리언은 T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M 같은 거 보면 백만 단위잖아요. 빨리 이걸 캐치할 수 있는 어떻게 돈 같은 거 계산할 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달러에서 원어로 환산하는 게 금방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빨리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려면 이걸 이거에 눈에 익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O, H, L, C 그 다음에 볼륨 요동까지만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M까지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볼륨이 얼마라는 거예요? 볼륨이 끝에가 이제 밀리언이잖아요. 네. 그러면 1억 1억 2천 3백만 주가 거래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네플리스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얼라인 테크놀로지인데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뭐냐면요. 얼라인 테크놀로지는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 들어봐요. 우리 아영씨가 이가 고른 편인가요? 저는 교정했어요. 교정했죠. 네. 교정기를 어떤 걸 꼈어요? 교정기를요? 교정기 철사? 네. 철사.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교정을 해가지고 그래요? 지금 이 뒤에만 붙여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교정한 게 총 몇 년? 제가 12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됐어요. 유지장치만 지금 붙잡고 15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요. 인비절라인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투명한 교정기예요. 딱 띄웠다 뺐다 끼면 투명해서 안 보여요 잘. 많은 분들이 특히 어린 여자분들이 보면 이렇게 끼면 약간의 보기 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심미적인 네. 그래서 그거를 이게 좀 비싸요. 우리 딸내미도 하고 있는데 좀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투명한 거기 때문에 딱 끼면 멀리서 보면 티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데 이게 3D 프린팅 기술이 합체가 돼가지고 본인의 2에 딱 맞춰서 컴퓨터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끼면 딱 맞죠. 딱 맞아요. 그냥 자기 거의 2하고 똑같이 딱 붙여요. 교정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빠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재질이 약간 말랑말랑합니다. 철사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약간 말랑말랑한 재료돼서 끼는 사람이 상당한 좀 지금은 15년 넘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안 보이지만 저는 그래서 옛날에 철사로 했을 때 굉장히 잇몸 이런 데 되게 많이 헤졌어요. 잇몸이 철사 때문에 계속 찌르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좀 이렇게 항상 잇몸에 어떤 질병이 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항상 허러니까 허러있고 살점이 떨어지고 비용이 됐었죠. 거의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비싸다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사실 미용을 위해서라면 물론 아랑시지 정도의 미모면 수술을 안 하겠지만 미모를 위해서라면 여기서 웃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얘기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아나운시가 사실 좀 실망스러운데 사실 그 피부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생김새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난 그 솔직한 얘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그런 생각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떤 유머 뭐 많잖아요? 개콘 이런 거 많잖아요? 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대부분 다 막 뚱뚱하다라든지 얼굴이 그런 걸로 자꾸 어떤 유머에 유머에 자꾸 주제를 삼잖아요. 그건 정말 정말 우리가 저급하다고 표현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를 그렇지 않고도 웃기만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솔직히 그걸 표방했던 게 SNL인가? 아 네 알아요. 샐러데이 나이트? 샐러데이 나이트? 샐러데이 나이트? 네. 라이브. SNL. 네 맞아요. SNL. 그거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덜 웃긴데 그나마 유명한 연예인이나 주인공을 데려와서 관련한 거 웃기잖아요. 약간 소재가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뚱뚱하니까 막 무슨 돼지 자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얼굴 못생기면 얼굴 이쁜 여자를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건 다 피부 껍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미용에 돈을 지출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은 지금의 어떤 시대 지금의 우리 아령 씨는 20대 중고만 넘어가고 있지만 어린 친구일수록 그 다음에 부모님이 조금 더 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쓰거든요. 맞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 부모님들이 성형을 적극 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조금만 고치면 조금 더 만약에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러면 취업이나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해주는 게 어쩔 수 없죠. 근데 더욱이 더욱이 이해에 대한 교정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비절라인이라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해사가 독점이거든요. 독점인데 대한민국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중국까지 중국도 지금 중국 진짜 부자는 중국에 진짜 많거든요. 부자가 보통 5천반명 정도 하니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를 넘어섰네요. 보통 부자는 기준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만 그 정도 잘 사는 사람 굉장히 잘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 이런 거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잘 된다는 건데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도 못 사거든요. 이것도 10배 올라온 거거든요. 못 사니까 다음 그림처럼 실제 같이 보자는 얘기죠. 실제 보면 주당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1월 24일 날 그림인데 혹시 이것도 같이 조사해 왔나요? 이것도 288.42달러 이것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두세 달 만에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떨어지는 구간도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흔들리냐 안 들리냐에 대한 그게 관점인데 다시 지금 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 쭉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거나 실적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럴 때 보면 좀 빠지잖아요. 이때 한 15%가 극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거든요. 한 50달러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비절라인이라는 이 기술을 온라인 테크로지만 할 수 있을까 경제사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좀 도정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경제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 주식을 판다기보다는 실적을 믿고 버티면 다시 올라온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사람처럼 비유합니다만 너무 외모를 판단하지 말자. 실속을 봐야 되는데 실속은 실적이다. 차트가 아니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한 가지 축제를 드릴게요. 아저씨한테 이런 그림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주가하고 네 실적을 같이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한번 네 한번 왜냐면 이런 게 흔하지 않나요? 어 흔한 물어보는 거야 내가 흔하면 찾아갖고 오라고 다음 주에 네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건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미국의 사이트였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목을 했고요. 여기 또 궁금한 게 있나요? TTM이 뭔지 궁금해요. 이 TTM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레일링 트레일브 먼스라고 합니다. 트레일링이요? 트레일링 트레일브 먼스라고 해서 이게 그 EPS가요. 네. EPS라는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TTM이랑 붙으면 이 EPS가 네. 이 주당수인익이 네. 언제 시점에 EPS냐는 거죠. 네. 그게 TTM이요? 네. 이 EPS가 여기가 EPS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3.36 주당수인익이 3.36 단위가 뭐냐면 달러야 달러 한 주식이 3달러 36센트를 벌었다는 얘기거든요. 주당수인익이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3달러 36센트 이 시점에서의 이 EPS는 언제 나는 거죠? 언제? 오늘 거? 오늘 기업의 시적을 오늘 뽑아서 주당수인익을 결승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게 불가능하겠죠. 갑자기 오늘 전화해서 재무팀에 야 오늘 실제 갖고 와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겨수단이라는 게 다 있고 그게 빨라야 분기별로 실제가 발표하거든요. 안 그러면 힘들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기준치 이 기준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TTM이라고 해서 이거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12개월치 여기서 또 출발하는 이거는 이 12개월치가 모여서 이걸 찍어주는 거예요. 이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의 TTM은 그 이전의 12개월치에 대한 통계치를 통계치를 저기 결산치 과거 12개월치 오늘 기점으로 한 과거 12개월치에 대한 트레일링이라는 게 그런 뜻을 써요. 여기서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오늘 나온 EPS라고 그러면 만약에 TTM이라고 붙어버리면 지금으로부터 과거 12개월치에 대한 값을 통계를 내서 오늘 밥수 갖고 온 거죠. 분위기 나겠죠. 사실 이제 이거를 많은 분들이 그냥 관가하는 분이 계세요. 이걸 그냥 그런 거겠지 넘어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는 실적을 만약에 좁혀서 하게 되면 실적이라는 게 계속 어제는 일주일 전보다 오늘이 또 좋아지고 또 다음 일주일이 좋아지고 계속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사실 기업에는 실제 그렇잖아요. 좋아질 땅을 갖다 놓았다가 근데 그거를 너무 짧게 보면 얼마나 파동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길게 해서 1년 정도로 해서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비싸서 못 산다는 분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어떤 사례를 갖고 왔거든요. 우리 금융위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리만 사태. 우리 그때 뭐 했죠? 우리 저기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1 고1였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만 해도 좀 부모한테 덜 되드나요? 사춘기가 심하지 않나요? 중2는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탑을 찍고 이길 수가 없고요. 뭔가 사춘기가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어쨌거나 그때 고1이었다고 그러면 저는 별로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막 그때 혹시 누가 주변에서 금융위기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 이런 분 없어요? 주변에 친구들 부모님들이 금융 쪽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힘들어했죠. 이때요. 2007년이죠. 2007년 10월 11일 날 S&P500이 S&P500이 제가 뭐라고 했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스탠다드 앤 플러스 500지수인데 가장 미국의 경제 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수 주식 시장을 주식 시장을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보통 GDP로 갖고 판단하죠.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걸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근무하시는 또 수많은 미국 주식 관련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왜 꼬집냐면 미증시가 8일째 상승했다. 미국 주식 시장이 8일째 상승하면서 오늘 시간 마감했다는 걸 아침에 기사로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미국 주식 시장을 표현하는 거는 S&P 500이거든요. 다우가 8일째 올랐어요. S&P 500은 4일째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우 지수를 미국 시장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물론 미국 시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대비하는 지수는 S&P 500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정한다고 그러면 정확히 표현한다고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은 4일째 상승 마감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기준이 S&P 500이기 때문에 S&P 500이 어쨌거나 2007년 10월 11일 날 1576포인트를 찍었어요. 이게 신고 그때 당시에는 고가였고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리마스터가 터지고 나서 666.79포인트로 거의 60%가 떨어지네요. 58%가 하락했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거예요. 지수가 58%가 떨어졌다는 거죠. 지수가 개별 종목은 사실은 잘 감이 안 오죠. 지금 본인이 코스닥 종목이에요? 네.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지금 850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400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수가. 저는 장이 좋은데도 이렇게 반타작이 났는데 지수 자체가 반타작이 났는데 그러면 개별 주식 지수가 반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개별 주식은 기본 반 이상 떨어지죠. 기본 반 이상 떨어지고 기본 반이니까 우리 RNC가 고른 종목처럼 또 추가적인 악재가 있다 그러면 뭐 끝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참고 버티면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와도 참고 버티면 2018년 4월 29일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계속 버틴 거죠. S&P500을 샀다 치고 S&P500 지수 산 거예요. 지수를 그러면 총 67% 수익으로 연평균 5%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거의 10년 만에 뭐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유를 하면 그래도 그냥 똔또이 아니고 똔또이 아니고 수익을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어쨌거나 연평균 5%라는 수익을 안겨주는 거죠. 그럼 은행기자분 좋은 거잖아요. 배당을 포함하면 87% 그리고 6%로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요. 네. 차트만 보고 비싸다 싸다 얘기하지 말고 실적이 망가지지 않으면 사실 금융이라는 건 실적이 기업 실적이 개별적으로 망가지면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버틴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겉모습만 보고 빨리 포기하기 이르다. 실제 우리 김아량 씨도 내가 우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조금의 어떤 능력보다는 굉장히 엄청난 능력이 숨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나중에 한번 공개방송 때 무대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좋은 사례를 저희가 보고 있어요. 항상 저는 이거를 이럴 때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리고 제 스스로 항상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내가 기업 실적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버티자 버티자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아량 씨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망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망가지지 않았다 그러면 버텨야 됩니다. 똑같이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본인이 버틴 거죠? 아니에요. 이게 정말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괜찮은 기업인데 닷컴버브는 또 닷컴버브는 두 번째 사례인데 닷컴버브는 기업 2000년인데 2000년대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그냥 글로만 갑자기 수납기간이라니까 확 나이 차를 느끼네. 기사님은 이때 나는 뭐 얘기 안 하고요. 내가 이 나이 2000년이면 내가 아량 씨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 때인 것 같은데 계산 안 해봤지만 왜냐하면 그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미국 주의 시장이 망가지고 대한민국 시장도 망가졌어요. 이때도 2000년 3월 24일 S&P500이 1552포인트였는데 2년 6개월 만에 768포인트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건 이것도 2018년 4월 29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총 69%의 수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배당을 포함했다면 105%의 수익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제가 계산했을까요? 이 기사 이 기사를 내가 갑자기 아당씨가 방송해야지 하면서 영문 사이트 그때 당시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2007년 10월 11일 날짜 이번에 얘기했던 2000년 3월 24일 날짜의 지수를 정확히 내가 뽑아갖고 이걸 할까요? 이 기사에 대한 원천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문 기사가 다 나온 걸 제가 번역에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저도 이게 과거 데이터를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의 수많은 기사를 본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갖고 와서 번역을 해서 갖고 보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아무나 못 본다는 거예요. 영어를 못해도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장우선 기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포함한 105% 수익이 가능했던 점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블랙 먼데이가 또 있는데 이건 너무 먼 얘기죠.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전이죠. 저는 뭐 저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1987년 10월 19일 날 네 월요일 하루 만에 S&P500이 20.5% 급락이에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네 지금 뭐 주식이 본인의 주식도 좀 걸리잖아요. 20% 물론 떨어질 수 있죠. 하루 만에 떨어질 수 있죠. 네 지수가 하루 만에 20%는 어마어마한 것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수가 20%면 그러면서 1987년 8월 25일 날 고점이 S&P500이 이때는 336포인트였는데 네 무려 36%가 두 달 만에 빠져버리면서 216포인트로 급락을 해버립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팔고 버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무려 이게 몇 년입니까? 거의 87년이고 지금 2018년입니다. 30년? 30년? 그런데 만약에 보유했다고 그러면 총 580% 수익으로 해서 연평은 6%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당을 포함하면 940% 연평은 8%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단 전제조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적에 살아있는 종목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도 버텨야 된다. 사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주식을 사면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오르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샀는데 올라가기만 할 수도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올라가는 건 정말 좋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언제든지 팔면 되니까 떨어질 때 굉장히 위험한 건데 떨어질 때 과연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는 그거를 내가 여유자금을 했느냐 혹은 전세자금을 했느냐 굉장히 그런 차이인데 우리 아량씨 어쨌거나 여유자금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유자금으로 했어요. 버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여유자금이 아니면 또 힘들을 수도 있겠죠. 맞아요. 이런 경험을 교육을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겠다. 여기까지 봤을 때 본인의 경험은 안 했지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장기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는데 실제 실적은 아니 차트는 좀 멀리하고 실적을 좀 가까이 하자. 저는 그래서 HTS 있잖아요. MTS도 마찬가지고 프라이스 시세를 빼버리고 저는 차트만 차트를 대신에 실적 그 모습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실적만 보세요? 아니 그것만 보였으면 좋겠어. 그것만 하루 막 움직이는 그런 걸 보여주지 말고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이 유난히 좀 심리에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경험이 한 석 달 됐나요? 세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런데 느낀 점이 너무 그 어떤 기업에 대한 펀드멘탈 쉽게 하면 실적 분석 정보 이런 것보다는 그 심리 가시비나 그런 거에 주가가 훅 떨어지고 또 훅 오르고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본인이 겪어본 바에 가면 그런 거잖아요. 불과 3개월밖에 안 된데도 불구하고 하여간 뭐 지금 좀 빨리 배운 거거든요. 한 몇 개월 더 지나야 되는데 우리 아랑씨는 지금 남들 한 1년치를 지금 3개월만에 배운 거예요. 100% 따블도 났다가 지금 또 빠블 이상도 까먹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약간의 뭐랄까요 원래 자발적인 게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에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언젠지 모르지만 이 주식이 올라오면 본전만 되면 팔겠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중 지금 버티는 중이잖아요. 잘 되길 좀 이사님 존버정신 하세요? 존버정신? 존버정신이 뭐해 주는 말인데요? 그거요? 그냥 버틴다 이런 뜻이에요. 존나이 버틴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걸 사실 뭐 들으시는 분들이 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약자잖아요. 존버정신이라고 하면 원래 정의는요 정말 좋은 주식을 내가 오랫동안 가져가서 한번 크게 수익을 내보자는 그런 차원이지 물려있는 거하고 약간 성격 차이가 좀 있죠. 어쨌거나 존버정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존버정신을 우리가 좀 발휘해서 좋은 주식을 가져가보자. 굉장히 좋은 얘기고요. 어쨌거나 줄임말은 그거예요. 줄임말이니까 혹시 이제 써먹고 싶은 분들은 써먹으시는데 어디가서 줄임말 쓸 수 있어도 그렇죠? 네. 줄임말만 쓰세요. 이거부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좀 뭐랄까요 조금 더 심도있게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이 올라서 못한다는 분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보다는 실적을 보고 투자하자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전 시간에 저희가 자산 배분에 대해서 좀 공부해봤잖아요. 그렇죠. 자산 배분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주식만 자산이라는 게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 전체를 다 주식에 투자하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서 얼마 정도는 주식에 투자하고 얼마 정도는 채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 은행이 확실하잖아요. 픽스가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 중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 투기적인 주식에 투자하고 얼마 정도는 안정적인 은행에 투자할 것인지를 비물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만약에 아량씨가 다시 한 번 아량씨한테 내가 한 천만 원을 준다고 쳐봐요. 내가 천만 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가령 그냥 예상으로 그냥 가상으로 그럼 천만 원을 어떻게 투자하고 싶어요? 주식에 다? 올밤? 다는 아니고 저는 한 5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좀 채권이나 그러니까 채권 쪽에 투자하시고 약간은 그 안정적인 고정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투자하는 거잖아요. 단반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다. 수익률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면서 계속 주식에다가 돈을 쏟아붓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보시겠어요? 이 데이터가 1926년부터 2016년 몇 년간입니까? 90년? 네. 90년 동안의 모습이잖아요. 네. 자,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 주식만 투자하신 분과 주식은 80 그 다음 채권의 20 투자하신 분이 계시고요. 또 100%에서 70만 주식에 투자하고 30만 채권에 투자하신 분의 결과를 같이 한번 볼게요. 100% 투자하신 분의 연평균 수익률이요. 10.2%입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얘기할 이걸 아까 얘기했던 큰 사건과 바로 그 뒤에 이걸 넣어놨냐면 아까 얘기했던 1,2,3의 사례 있잖아요. 사례에서 보게 되면 68%까지 밀린 적이 있었잖아요. 장이. 그러면 만약에 주식을 100% 투자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만큼이 날라가버린 거잖아요. 거의 3분의 2가 날라가버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손실이. 그런데 이분들은 덜하겠죠. 이분은 덜하고 채권을 넣으신 분들은 채권을 넣으신 분만큼 손해가 적었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식으로 투자하면 엄청나게 수익이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시려거든요. 자 볼게요. 같이 한번. 자 보시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 주식에 100% 투자했을 때 10.2% 90 정도간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 정말 좋은 건 빼고요. 좋은 건 빼고 나빴을 때 보게 되면 마이너스 43% 1년 동안 이거 아까 얘기한 거 2년 동안 약간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1년 만에 거의 반 정도 가까이가 날라가버린 거죠. 그러면 반대로 한 20만 석고 볼까요. 채권을 그러면 우리가 평균 수익은 9.5%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아요. 1도 안 줄어요. 0.7% 줄었죠. 그런데 손해보는 거는요. 꽤 많이 줄었죠. 한 9% 줄었죠.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주식의 7이고 채권의 3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한 1% 차이 나요. 평균 수익률은. 원래 주식 100%였을 때는 10.2%였는데 9.1%죠. 그런데 손실 보는 폭은 30%로 13% 정도 손해를 덜 보죠. 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0% 주식을 투자하면 1931년도에 43%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는 30% 마이너스로 많이 줄어요. 손실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지른다고 해서 수익이 그렇게 많이 크진 않다. 2배, 3배 나는 게 아니고 1% 차이 나는데 손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아량씨가 얘기한 것처럼 반반 아니더라도 네. 반반 아니니까 갑자기 반반 치킨 생각나는데 저도요. 그렇죠. 반 프라이드에 반 양념이잖아요. 네. 그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먹는 거? 저는 항상 반반으로 시켜요. 하나만 먹으면 너무 섭섭하니까 그럼 혹시 호식이 시켜요? 호식이? 호식이 좋아하죠. 호식이. 호식이 불명운동하던데? 아, 그렇죠. 요즘에는 호식이 말고 저는 디디치킨이나 교촌치킨도 반반으로 할 수 있거든요. 오리지널이랑 레드. 아, 교촌도? 네. 디디는 뭐예요, 디디는? 디디치킨도 약간 호식이처럼 동네 메이커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동네인지... 난 못 봤는데, 디디는? 저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호식이처럼 되게 넉넉하더라고요, 양이. 약간... 교촌치킨은 너무 섭섭하고 양이. 첫째가 내기로 이제 다음 화면 보기 전에 네. 우리 저기 얼마 전인가요? 나랑 저기 언제 얘기하다가 그... 이렇게 방송 녹음할 때였나? 아나씨가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아, 맞아요. 그때 첫 방송 때였어요. 켈로그 얘기하다 그랬나? 아, 뭐였는데. 첫 방송 때요. 원래 진짜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 치킨 이런 거나 피자는 사실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물려... 좀 질려가지고 느끼해서 많이 못 먹는 편인데 다른... 과자 이런 거는 진짜 거의 산사도 먹고 과일 같은 것도 혼자서 과일 한 박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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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면 먹어요. 사실 이렇게 안 쪄요? 제가 다 숨기고 다니는 거죠. 어떻게 숨기는지 몰라. 너한테 알려주세요. 난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밸런스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밸런스 맞춰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건 7대 3까지 봤잖아요. 우리 저기 아나씨가 좋아하는 5대 5가 여기 있어요. 반반 반반인데 반반하면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잖아요? 네. 근데 평균 수익률이 8.3%예요. 네. 아까보다 2, 2% 줄어요. 그렇죠. 100% 했을 때보다. 근데 1931년 최악에서 아까 43이었거든요. 거의 반이 줄어네요. 네. 근데 최악일 때 마이너스 22%밖에 안 돼요. 사실 엄청나게 반반인데 그렇죠? 물론 4대 6대 4도 있는데 이게 반반이니까 이것만 기준으로 삼아서 보게 되면 여기서 뭘 뜻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해요?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무 주식에만 매달린다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다. 뭐든지 뭐든지 오히려 그 위험 회피 전략도 적절하게 좀 포함이 돼야지만 왜냐하면 사실 그 정말 나중에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봐서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느낀 게 제가 받은 월급을 바로 넣고 바로 넣고 이렇게 몰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만약에 그건 이제 그 아령 씨가 지금 이제 결혼 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받은 돈을 본인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지만 만약에 저처럼 좀 이렇게 경제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런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지배의 거의 뭐 우한 아닙니까? 우한? 네. 굉장히 우한이고 그리고 이게 또 사실 그 솔직한 얘기로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미국 주식도 투자해라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라 그 투기적으로 하지 말아야 위하하냐면 저는 그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주식을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인간이 피폐해지고 그다음에 그 피폐해진 게 결론적으로 그 옆에 사람까지 다 옮겨갈 수 있고 가정에 가정에 어떤 또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금융위기를 겪어봤어요. 증권사에서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하나 굉장히 리스키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좀 방어적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 뭐 주식을 사하고 채권을 더 담아라는 얘기까지 안 합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안 합니다만 적어도 5대5까지는 한번 해보자는 차원을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마지막 그러니까 한번 보고 잠깐 우리 아장씨의 원매씨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아예 100% 채권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뭘 돈을 벌었겠냐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무려 5.4% 아까 주식에 몰빵했을 때보다 반 수익을 올려요. 반으로. 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채권 투자했다고 해서 절망적이거나 재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최악의 해에서는 어쨌거나 8.1%밖에 마이너스 안 대하고 아까 100% 주식일 때는 거의 43% 그렇죠. 엄청 많이 줄었죠. 한 4분의 1로 줄었네요. 그 정도로 손해는 줄었지만 이익은 반밖에 안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주식 투자했을 때만 엄청나게 큰 수익이 오겠지만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주식을 투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차트만 보면서 너무 액티브하게 거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분들을 데이 트레이더 그 다음에 스케일퍼 그 다음에 스윙 트레이더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의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안정적인 상품에 좀 투자하시는 것도 손실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우리 아량씨 아 소감이요? 제가 뭐 아까 원매시로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원매시로가 다른 거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그 바하사 인도네시아를 하셨잖아요. 네. 바하사 인도네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인도네시아 말이 사실은 말레이시아 약간 비슷해요. 다 똑같진 않아요. 다 똑같진 않습니다. 모르셨어요? 마이너라고 불러요. 저희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을 마이너라고 합니다만 지금 한국 외대에 마이너가 있어요. 아 인도네시아 마이너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약간의 흡사하기 때문에 마이너라고 같이 부르거든요. 근데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어로 한 말씀 좀 아 인도네시아어로요? 거기서 오래 계속 아 얼마 있어요? 3주? 네. 저는 그냥 뜨리마까시 하여간 뭐 뜨리마까시하고 또 셀라마 다탕이란 말 쓰세요? 거기서 셀라마 다탕이요? 환영합니다. 저는 나마사양 아령 인도네시아어 이름은 이차푸트리인가? 그랬어요. 이차푸트리 본인의 이름이? 네. 하나 만들었죠. 이차푸트리 왜 그렇게 어렵게 했죠? 왜 제가 그때 인도네시아 친구들한테 이제 서로 나라의 말로 이름 만들어주게 했는데 좀 귀여운 걸로 만들어달라 했더니 제가 그래서 사실은 원멘셔라고 하면 그렇고요. 나중에 저하고 한 번 그 친구분들 한 번 방송에 만약에 모실 수가 있다 그러면 아 네. 모시는 건 어떠겠어요? 좋아요. 우리 뭐 저기 뭐죠? 인근 지역에 저도 좀 생활했었고 아 네. 좋아요. 사실 뭐 그 문화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 친구들이 되게 한국말이 유창하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 같거든요. 혹시 이제 뭐 인도네시아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 좀 하고 아 좋아요. 한번 나중에 저희가 조금 지금은 당장 아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모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불과 한 3개월 전에는 실시간으로 전화를 받아갖고 네. 전화로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아 정말요? 거기에 왜 인터뷰를 아니 전화를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이 전화하면 전화 연결해갖고 네. 라디오 전화 연결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방송 저기 녹음실에 가야 되거든요. 아 저 그거 계속 다니는 거예요. 망원역에 계속 가는 거예요. 본 적 있어요. 그 녹음하신 거 네. 그래서 그게 들었어요. 녹음실에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뭐 안 오시더라도 전화 연결해서 네. 아 네 좋아요. 아마 친구도 흔쾌히 약간 한국말 서투러지시겠지만 아니요. 너무 잘해요. 저보다 잘해요. 어 진짜요? 네. 지금 몇 년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 지금 산지는 지금 사실 1년이 안 됐는데 거기 나라에서 대학교 다닐 때 계속 한국말 공부했고 그리고 얘네들이 케이팝을 좋아해서 드라마 이런 거를 엄청 봐요. 그래서 저보다 더 잘해요. 말레이시아도 가면 온통 드라마에 대한 간판이 막 엄청 많고요. 혹시 그 분 이름이 남자분들 이름은 열의 아홉은 압둘라거든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되게 다양해요. 인, 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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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가치가 있는 이벤트잖아요. 빠이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어쨌거나 그래서 존보, 존보, 나도, 아나운서 존보 안 했습니다. 그러니 장기 투자라고 얘기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에 팍팍 시켜드리려고 딱 입에 착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런 존보를 통해서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워런 버핏 워런 버핏 존보 정치를 몸소 실천하신 분인데 1964년에 100으로 출발합니다. 100으로 출발하면 지금까지 2018년까지 보게 되면 S&P500은 2700% 네. 그리고 이게 몇 배죠? 단일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경제학도니까. 130만 네. 130만 퍼센트죠. 130만 퍼센트의 수익을 올랐다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면 연평균 20% 20.8%인데 이거에 대한 컴파운드로 해서 복리입니다. 복리. 네. 복리면 더 대단하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복리면. 지금 저희가 우스갯수로 얘기합니다만 워런 버핏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분이 분기에 배당 주식 시세 차익은 빼고요. 네. 배당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온린 배당으로만 온린 배당으로만 한 분기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원화로 원화로요? 그냥 배당만 배당만 천억 예? 배당만 배당으로 천억이에요. 백억 예? 십억 대박인데 지금 원이잖아요. 네. 원 지금 1조원이 조금 안됩니다. 9800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잡은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난 처음 달러 아니요. 달러는 줄 알았어요. 달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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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이 그것보다 안 돼요. 매 분기에 아시아나항공 정도의 회사를 그냥 바로 들어오는 거죠. 대단한 저희가 같이 퇴근하고 한 시간씩 같이 배우고 있어요. 저한테 이걸 또 녹음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들러드리고 있고 예. 들어가십시오. 잠시 우리 라이브잖아요. 라이브인데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내가 이걸 하니까 과거에 이걸 똑같이 겪었던 사람이 맹경력 운용력이에요. 제가 안 그래도 그 녹음을 들었었죠. 깜짝 놀라요. 당황하는 거야. 너는 그냥 얘기하거든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요. 전화 받을 때 우리가 전화해야지 물려있기 때문에 꺼놓은 거지 사실 뭐 이게 팟캐스트의 묘미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 당황했네요. 당황했는데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퇴근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는 상을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센터장님이 아마 저한테 상을 주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복류로 가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당만 지금 아시안항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혹시? 왜 가능해요? 이거를 왜 가능하냐면 이분은 배당을 받으면 안 줬어요. 투자자들한테. 그럼 제가 가지고 있나요? 이분이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주식을 콜라를 되게 좋아하세요. 콜라 좋아요? 좋아하죠. 콜라 사실 안 좋잖아요 몸에. 그렇죠. 안 좋긴 한데 너무 맛있어서. 콜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지금도. 이분이 주총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콜라 너무 욕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쌍둥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쌍둥이다. 내 쌍둥이 동생은 같은 기간 동안 나는 평생 콜라를 마신 사람인데 같은 기간 동안 내 동생은 브로콜리를 먹은 동생과 나를 비교해도 나는 건강에 하나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콩홀콜라 사랑하는데 4억쥘를 갖고 있어요. 코카콜라 주식을 4억쥘를 한 주도 안 팔았어요. 4억쥘를. 그런데 그동안 배당을 30년째 배당을 받고 있는데 그 배당을 다 갖고 안 줘요. 투자들한테. 줘봤자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소고기 사먹을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배당을 받아서 또 재투자하는 거죠.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리로 가려고 그러면 정말 아주 주식 투자해서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요. 배당을 받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을 포함하면 수익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배당을 줬어요. 아랑씨한테. 주면 그 배당을 대부분 뭐 하겠어요. 현금이니까. 바로바로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외식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배당을 모아서 똑같이 주식을 또 사요. 그 주식을. 또 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주식 산 거에 또 배당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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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해 복리해 이게 계산이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일정이에요. 저도 이걸 이거를 저도 엑셀을 돌려보지 않았습니다. 엑셀 한번 해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복리라는 개념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반응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시장보다 몇 배입니까? 이게 도대체 2700% 대 130만 퍼센트 거의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아랑씨의 제가 찾아봤더니 약 481배 시장보다 2700%랑 130만 퍼센트랑 481배요? 어마어마한 계산 안 해봤는데 해봤습니다. 481배 라고 지금 아랑씨께서 분만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30강하고 저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아랑씨는 30강 나눠가면 이제 31강도 하려고 그럴 건데 30강은 끝나잖아요? 네. 30강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그런적으로 워런 버핏이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수웨이를 사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분이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크셔 해수웨이 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올려있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네. 과거에 어떤 뭐랄까요? 불마켓, 베어마켓 혹시 이제 불하고 베어는 아시죠? 그렇죠. 알아요. 왜 황수를 비유하고 베어는 곰에 비유하는지 상징적인 동물인데 사실 뭐 근본적인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뭐 너무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보통 이제 불 황수에 비유하고요. 강세장은 락세장은 베어 곰에 비유하는데 기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길잖아요. 이게 크잖아요. 막대가 불마켓이 훨씬 더 길었다는 얘기죠. 평균 우리가 이제 보통 기간 동안 불마켓에서 얻은 평균 수익이 124% 50개월 동안 유지가 됐었죠. 그리고 베어마켓에서 평균 9개월 동안 평균 마이너스율은 마이너스 28% 잽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불과 베어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봐도 불이 훨씬 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 쪽에 베팅하기보다는 상승 쪽에 왜냐하면 하락 쪽에 베팅할 수 있죠. 공매도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맞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왜 비싼 거를 왜 주식이 미국 주식이 비싼더라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랑이면 투자할 때 장기 투자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잠깐이지만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간이 지금 이걸 항상 50분에서 1시간에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 안양씨가 컨디션을 받쳐주면 저 지금 컨디션 너무 좋아요. 지난번에 얼굴이 거의 하다가 한 50분째 났더니 얼굴이 이사님이 그때 너무 쩔어 있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쩔어 있었거든요. 오늘은 좀 괜찮나요? 오늘은 혹시 박카스 먹고 왔어요? 갑자기 오늘은 되게 에너지가 있어 보여요. 오늘 똑같은 더 좋은 일 있었어요? 같은 하루였는데 그때는 제가 1강 때는 그냥 몸풀기였고 2강 때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처음이고 이래서 살짝 그런 게 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떨긴 떨지만 그래도 파이팅 넘치게 드디어 이제 기초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배워보는 거죠. 여기서 수많은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랑씨 얘기한 것처럼 이게 사실 1시간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출퇴근 시간 1시간을 약간 기준을 하는 것뿐이고요. 조금 더 가능해지면 좀 길게 해서 중간에서 약간 뭔가 화장실 갔다 하는데 뭔가 좀 덜 닦은 느낌이 안 나게끔만 해서 끊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왜요? 끊을까요? 네, 잠시. 잠깐만 끊을까요? 네.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 다시 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아랑씨. 저희가 잠깐 협의했잖아요. 그래서 협의한 결과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잠깐 봤는데 괜찮아요. 그건 뭐 빠져도 한 건 없어요. 내용이 좀 굉장히 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일단은 끊고 끊고 3강 미국 주식에 대한 기초편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녹음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 오늘 오늘의 주제는 2강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 차트보다는 실적을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 우리가 주식만 투자한다고 해서 큰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실제 채권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큰 차이가 없었고 또 한 가지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렇죠. 적절하게 배분을 좀 통해서 자산 배분을 통해서 일부는 안정적인 거에 투자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또 아랑씨가 만든 말이 아니, 만든 말이 아니죠. 한 말이지만 존보 정신이 필요하다. 존보 정신. 엄청나게 존보 정신이 필요하고 존보 정신을 했더니 우리 워런 버핏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